연중 제 13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복산성당 부주임 신동화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파리 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복산성당 부주인 신동화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오늘의 복음의 마지막에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포도주를 부대에 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그닥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이 아주 잘 와닿은 이유는 제 취미 중 하나인 베이킹 때문인 듯 합니다 빵과 과자를 굽는 것에 흥미를 느껴 직접 만드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이킹에서는 사소한 부분이 큰 차이를 내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발효때의 미생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일 것입니다 이 미생물이 환경에 꽤나 민감해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하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물을 내어놓습니다 고작 비닐 한 장을 덮어주고 안 덮어주는 일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를 할 때 청결함을 유지하는 일과 온도와 습도 등에 일일이 신경을 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정성이 필요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신경 쓰는 데 비해 우리는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일에는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지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전 본당의 레지오 단체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레지아 전체를 통틀어 40대 이하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50대 이상만이 레지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다가 젊은이들에게 걸맞게 레지오 모임의 형태를 바꾸거나 보고하는 방식을 핸드폰 앱으로 개발하는 등 변화를 주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은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어른들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닮기에 적합한 새 부대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기존의 부대에 들어오지 못하는 새 포도주를 도리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함으로써 그들을 교회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와 함께 오늘 복음의 말씀 하나가 가슴에 와 박힙니다 저희와 파리 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기도와 봉사활동, 미사참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혼인잔치를 준비도 하지 못하면서 잔치를 즐기지 않느냐고 나무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모두 공존할 수 있게 헌 부대와 새 부대를 모두 마련하고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잔치의 장이 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고민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걸많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곧 사랑의 실천임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복산성당 부주임 신동화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자세히 담았습니다 아멘